오늘 6월 2일 오전 6시 54분에 일본 호카이도 도카이 앞바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전원의 깊이는 30km입니다. 5월 31일 알래스카에서 6.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의 혼슈와 호카이도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페트로 파블루스크 캄차스키와 쿠릴 열도에서도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일본 호카이도와 혼슈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현재 일본을 탈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을 떠나서 해외로 피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도에 도쿄23과 다마시아에까지 강신이 발생하자 도쿄시민들은 최고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어제 6월 1일 혼슈의 강진은 도쿄도와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여서 도쿄시민들이 사재기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고의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여전히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이렇게 도쿄올림픽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총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 소프트볼 대표팀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현지에서 합숙 훈련을 시작하는 첫 외국 대표팀으로 어제 6월 1일 입국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생각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이겨내보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아베 노믹스까지 실패하고 아베 전 총리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지금 일본에게 남은 유일한 경제 회복의 기회는 도쿄올림픽뿐이 없다는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기간인 7월 23일에서 9월 5일까지 팬덤이기 확산으로 인해서 일본의 의료체계가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스가 정권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팬덤에게 걸릴 경우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OC는 5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감염되더라도 주체제는 면책된다는 동의서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나 하다드 최고 운영 책임자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는 정부나 보건 당국은 없다면서 우리 모두가 떠나야 할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 체육성은 조선체육을 통하여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용히 도쿄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에 대하여 일본은 또 한 번 배신의 칼날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바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으며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배려하고 교려를 해줘서 한반도 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양보를 해준 것에 대해서 일본은 이에 전혀 상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6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일본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중재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면서 일본은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상식적이고 즉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문제를 삼았으며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장구한 세월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이런 행터는 국제법과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정치적이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이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일본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써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어서 초치해서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 카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스가 요시대 총리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우길기가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적 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길기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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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선 정도